걱정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저는 10년 만에 신곡을 얻는 거고 아... 딱 뒤로 돌면은 이제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뭐 몇 살 같은지 이 노래가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자, 놀아야 할게요 네 둘 둘 어우 떨린 안녕하세요, 신인가수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진짜 귀여워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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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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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안 들어요 vellan 왜냐하면 wert. 저 어떻게 여전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 옛날에 대빵이 했다고 아니 이번에 오랜만에 다 오셨잖아요 많이 그렇게 옛날처럼 사랑 안 받으셔서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기회는 많으니까 너 11살 맞니? 12살 맞니? 네 그래 봉니다 봉니다 좀 딱 다시 와줍니다